시작! 최소연님 뭐하고 있나요? 양파지 남아요 양파지 보세요 양파를 이렇게 떠서 젓가락을 넣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버려져요 꽃이 되네요 양파꽃이 되죠 이렇게 해서 간장에 담을 거예요 이따가 보세요 이렇게나 이렇게 말자 다 해간다 이게 맞지? 잘 하죠? 네 뿌리 부분이 밑으로 가도록 해서 이렇게 샥 샥 밑에도 있네 샥 샥 엄마야 이거 떨어진 거는 그냥 넣으면 되고 이렇게 꽃이 되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먹기도 좋고 지저분하지도 않고 하나씩 두 개씩 끄집어내서 접시에 담아 먹기도 좋고 이렇게 이렇게 찌꺼기 있는 거는 그냥 그냥 덜어으면 되겠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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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제는 비트를 닦아놨어요 이 비트로 양파 색을 내는 거예요 엄마 이쁘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왜 이렇게 그냥 썰어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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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씁니다 이렇게 이쁘나 이거 들고 있으면 무거워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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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을 만들어 놓은거에요 간장 부어주세요 간장에다가 비트를 넣고 비트가 커서 반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더 넣고 아까 서로 놓은 양파를 넣는거에요 모양도 예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먹을때 비트 때문에 빨갛게 물이 들어 예뻐 고추냉이 고추냉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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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잘한다 이렇게 양파를 바꿔 고추냉이 고추냉이 예쁘게 물 들어 한번씩 뒤집어줘요 한번씩 슝슝슝슝 내일 한번 뒤집어주고 이러면 돼 이것도 이것도 담았어 알파리 무 누구 우리 언니가 먹는건 내가 하고 우리 언니가 만들었어요 이때만큼 왜 담았게 왜 담았을까요? 우리 며느리 오잖아 이건 누구 줄건가요? 양파뽀치는 태자씨도 주고 그 위에 언니도 주고 우리 며느리들하고 먹고 우리 며느리들하고 먹고 음 음 양파지 담았어요 끝 요리 잘하지?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양파 손질은 누가 해줬나요? 우리 언니 썰고 다 단그릇은 내가 했어요 간장 베이스 간장 베이스는 누가 해줬나요? 여기 족발집에 이쁜이 나는 하는거 뭐지? 먹는거 언니야 고마워 고맙데이 고맙데이 알았다 알았다 오늘은 냉면 이게 메밀냉면 메밀냉면 면이 달라 오 많이 먹고 건강하자 행복하자 피자 오늘은 얼굴도 피고 가슴도 피고 내 인생도 피고 팔자 한번 피자 피자허세 팔자피자 먹으려고요 제가 좋아하는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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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빵 이빵 짚 오잉 요소 오잉 고마운 뱅 앙 찢어졌네요 팔자 피자, 얼굴 피자, 가슴 피자, 내 다리도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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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도 쭉, 쭉, 팔도 쭉, 쭉, 피자, 올라오. 피자 CF 못하려도 된다. 여기다 멸을 꼭 닫아놔야 하는지 식은서도 아니고 모기가 먹으려 그래. 근데 내가 피자를 다 끓이니까 이 공에 있는 모기가 피자를 먹으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안돼! 모기 넣어놓은 피자를 먹으면 안돼! 그러고 덮은거야 음 진짜 맛있어 근데 피자 먹어 응? 간지라 응? 나 피자한거 다 먹었어요 좀 안 하고 피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